스톤 에이지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 바우트입니다. 제잘난 맛에 사는 녀석이죠. 바우트는 자기의 뿔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정말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바우트는 크고 아름다운 뿔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바치면 그날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바우트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뿔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군요. 하지만 바우트를 화나게 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일단 무리의 한 마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무리 전체가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돌진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바우트 머리에 제대로 뿔난 녀석입니다. 스톤 에이지 스톤 에이지